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오늘은 제 하루 일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아침 2시 반 늦으면 뭐 3시 반 4시 이때 일어나는데 제가 하루를 어떻게 무슨 일을 해가면서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 일과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영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 일과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루를 이제 이 일을 해가면서 살고 있구요. 이것을 다 하면 정말 하루를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거고 뭐 몇 개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날 하거나 주말에 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하루를 보내는 이제 일과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구요. 이제 그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있고 매일매일 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보면은 자기계발은 이건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미라클 모닝을 찍어 돌립니다. 이건 제가 거의 요즘에 거의 몇 달간 좀 안하다가 다시 또 마음도 잡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인증하고요. 사명서라든지 제가 하고싶은 일들을 이제 그 뭐랄까 외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 하루에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적어놓은 것과 적어놓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싶은 게 있으시면 거기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걸 읽으시면은 정말 이게 정말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들이 정말 일어나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꿈을 꾼 날짜하고 꿈을 이룬 날짜를 제가 이제 거의 다 기록을 해놓는데 정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채널은 아니고 자기계발은 이건복 이라는 채널을 보시면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영상이 쭉 있습니다. 이건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뭐 되게 편집이 깔끔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한번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이 자기계발은 이건복 이라는 채널에 미라클 모닝 뭐 일종의 제 사명서죠.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그리고 투드리스트를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경제신문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신문 콘텐츠는 제가 매일 신문이 오잖아요. 그 매일 오는 그 신문을 제가 1면 제일 중요한 1면에 나온 기사들을 유학하고 정리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래서 블로그와 브런치, 네이버 밴드, 유튜브, 오디오 클립,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콘텐츠가 발행이 되고요. 뭐 블로그나 브런치나 밴드는 글의 형태로 올라가고요. 유튜브는 영상의 형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오디오 음성 파일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파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아침 일과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보낸 겁니다. 거의 이것까지는 지켜져요. 그래도 제가 정말 아무리 정말 늦게 늦잠을 자지 않는 이상은 아침 먹기 전까지 이 두 개 자기 개발인 이권복과 경제신문 콘텐츠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아침을 먹고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승장읽기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심리학 아니면 너와 나의 은퇴 학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저는 이제 매일매일 책을 거의 읽고 있죠. 1권씩 읽고 있는데 책을 읽고 이것을 책을 제가 읽은 것들을 정리해서 제 블로그와 제 밴드 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뭐 책 읽는데 거의 뭐 3시간 뭐 많이 걸면 4시간 그 이상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또 정리하는데 뭐 1시간 블록을 올리는데 뭐 1시간 1시간 2시간 뭐 걸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이걸 또 밴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하루에 1권씩 읽고 있고 또 하루에 1권씩 읽어야지 여러분에게 또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승장읽기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렇게 책을 읽은 걸 토대로 해서 성장읽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채널 이 채널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보통 영상 만드는 거는 아침에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건데 뭐 기획이라든지 어떤 책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전날이라든지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성장읽기 영상을 찍은 것을 이제 오디오를 추출해서 팟빵이라는 플랫폼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은 제가 이제 ES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팟빵과 이제 계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업로드를 하기로 하고 활동을 하는 전속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오디오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심리학 컨텐츠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나만 알고 싶은 심리학 이라는 채널을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이제 뭐 브런치라든지 포스트에도 이제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심리학은 제 개인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채널인데 갑자기 그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 연애에 관련된 컨텐츠가 갑자기 조회성 막 급증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남자의 연애 심리 여자의 연애 심리에 대해서 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 컨텐츠는 뭐 매일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따 뭐 쭉 제 개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걸 하고 있고 시간이 더 나면 두 개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와 나의 은퇴학교라는 채널을 제가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유튜브 채널인데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거 구독자가 지금 한 4만 6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뭐 대기업 이만 추신 분들도 계시고 뭐 사장님들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계 가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의 이제 현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장을 퇴직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컨텐츠도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네이버 TV, 포스트, 브런치의 컨텐츠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에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돼서 그 네이버에 그 스튜디오를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컨텐츠를 네이버 TV에도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TV에도 너와 나의 은퇴학교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주식에 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주식에 대한 책까지 쓰면은 그 월요일 하루를 굉장히 잘 보는 겁니다. 이제 매일 거의 이제 이렇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개 못할 때도 있고요. 다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요일 하루가 끝나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심리학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대신 이제 카드 뉴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카드 뉴스는 뭐냐면은 제가 읽은 책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 컨텐츠를 만듭니다. 카드 뉴스 컨텐츠를 네이버 포스트, 브런치, 밴드 페이지에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하나의 은타학교 같은 것도 주 3회 화, 목, 토에 올라가기 때문에 화요일은 이제 이미 양생 올라갔죠. 어제 편집을 했으니까 월요일날 그럼 이제 편집 공부하고 자기계발 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이게 월요일과 화요일이 좀 다른 거고 나머지 뭐 자기계발은 이건복에 미라클 모닝과 경제신문 읽기, 책 읽기, 순장 읽기, 책 쓰기는 매일매일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고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요일이 지나간 거고 수요일 거의 비슷한데 이제 수요일도 다이어트 저장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저장소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수요일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제 일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저장소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유학하고 정리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 또 너와네 은탁교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너와네 은탁교를 이제 편집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화요일과 술 다른 거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마찬가지로 너와네 은탁교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편집공바 재개발을 하고요. 또 다이어트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날은 카드뉴스 컨텐츠가 올라갑니다. 카드뉴스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책을 읽고 카드뉴스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고요. 네 여기 인스타그램 빠졌네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이제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은 금요일은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책 낭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낭독하는 컨텐츠가 제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한테 전화해서 책 읽어도 되느냐 이제 허락도 받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그 책을 제가 이제 읽어주는 말 그대로 거기에는 그냥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진 않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고 뭐 갑자기 어느 영상이 갑자기 빵 하고 잘 되면은 채널이 성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하고 있는 컨텐츠고 그 다음에 토요일. 토요일은 이제 거의 똑같아요. 토요일은 자유개발은 이 공부, 경제신문 읽기, 책 읽기, 성장 읽기, 카드뉴스, 그 다음에 편집 공부, 자유개발, 그 다음에 책쓰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 다르죠. 일요일은 이제 신문이 오지 않죠. 신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경제신문 컨텐츠가 올라가는 토요일 공부보다 돈 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에 경제신문이 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뭐 재테크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지 상식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일요일날 매주 1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개의표 한 장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 개의표 한 장이 갖는 힘이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하루가 일상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적지 않아도 제가 해야 될 걸 좀 알고 있어요. 꼭 이제 꼭 해야 되는 것과 해도 좋은 일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개의표가 없으면은 해도 되는 것들은 잘 안 하게 돼요. 꼭 해야 되는 것들 딱 하고 나면은 나 이제 뭐하지? 너 오늘 아까 다 했나? 까먹기도 하고 아니면 덜 중요하다는 생각에 미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거를 딱 정해놓잖아요. 정말 이거 하루가 24시간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다 쓰고 나서 아 이거 하루가 다 할 수 있나? 특히 뭐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무작정 시간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사실은 잘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은데 특히 뭐 책쓰기 같은 경우에 뭐 그라노 쓰는데 얼마나 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개의표를 딱 쓰니까 돼요. 정말.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남을 때도 있어요. 남을 때도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그 투두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시고 하루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전날 밤에 적어놓지가 죽고 있으든지.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방금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게 되고 오히려 시간이 남게 되는 이런 정말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뭔가 조금 미루고 약간 좀 딴짓하고 이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생기고 그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다 해 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다가.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냐. 의지가 없는 거지. 라고 제가 써놨죠. 이게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생각 없는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계획표를 쓰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다 이미 내가 할 것들에 다 정의 들어가 있고 정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계획표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그 일의 능률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하루 시작하시면은 정말 그것들을 다 해내는 기적같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보통 2시 반 늦으면 늦게 일어나면 3시 반, 4시에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다 해나가면은 보통 이제 9시, 8시, 10시 이때쯤입니다.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통 모든 일가들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시에 끝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이 조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시에 자는 거고 10시에 좀 자게 되면은 조금 이제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3시에 일어난다니, 3시 반 일어난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시 반 일어나서 오후 9시까지 이 일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고 모든 삶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뭐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든지 누가 갑자기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물론 일은 늘 생깁니다. 생기면은 이제 이제 이 계획대로 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최대한 뭐 시간 날 때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 유돌이 있게 유돌이 있게 뭔가 좀 시간을 좀 잘 이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생각보다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또 이 계획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날 못했던 일을 한다든지 주말에 좀 시간 있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못했던 일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20대 뭐 10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목표를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하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서울대 뭐 영고대 뭐 명문대 이런 데를 딱 찍어놓고 그 대학 입학을 위해서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내 행복이 자지우지 되더라고요. 내가 서울대 가야지 내가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산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과정이 좋았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이렇게 삶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 하다 보니까 제 정신은 뭐냐면은 오로지 오늘 하루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잃었냐 못 잃었냐가 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느 뭐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이거를 해가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살아가면은 정말 그 어떤 하루보다 더 뿌듯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굉장히 그 행복한 하루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좋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날마다 영상을 찍고 올려서 구독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뭐 많아질지 적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하면서 보낸 나의 하루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온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뭐가 되든 안되든 그 결과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결과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오늘 하루 행복할 뻔 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행복을 느끼고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과가 설령 좀 좋지 않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또 결과가 더 좋으면 그럼 그것도 더 좋은 일이고 이렇게 좀 삶의 가치관이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면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해온 노력들이 평가받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 안 좋으니까 너는 노력도 뭐 안 한 거야 혹은 노력을 덜 한 거야 혹은 노력이 무힘해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결과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그것만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노력이 달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과도 당연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럼 또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일과를 좀 공개하면서 이 계획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계획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